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7시 51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어제 종가매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원달러 한율이 1319원으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차트상의 흐름을 봐도 아시겠지만요. 1300원대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290원 11월 30일 말일날 1290원 1200원대로 떨어졌다가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뉴욕증시가 오랜만에 이와 같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반면에 지금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금리가 3번에 걸쳐서 내릴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다우지스를 완전히 최고치,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1.4%까지 올랐는데요. 파울이 금리가 최고점이나 지금 그 근처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내년에 세 차례의 금리를 내리겠다는 이러한 시사가 미국의 중앙은행 FED의 기준금리에 동결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긴축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금리가 동결될 것은 기정사실화됐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언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시장이 환호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우가 37,000을 돌파했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2024년, 대망의 2024년에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 완전히 다우가 37,000 이상으로 이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런 주도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는 4월 10일 총설을 앞두고 계속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반도체 동맹으로 이렇게 발전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양국의 협력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11월 초부터 이와 같이 상승세 또 외국인의 보유수량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요. SFA 반도체라든가 제주 반도체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이러한 삼성전자의 상황에 오늘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여는데요. 삼성전자가 매년 6월하고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내년도 목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어떤 전략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 3선 이상 중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것 같은데요. 김기현이 사퇴를 하면서 이준석을 만난 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이준석을 만나는 바람에 김기현의 이미지가 완전히 간 것 같은데요. 전날 당대표 사퇴 의사를 맡긴 이란 김기현 상당히 마지막 마무리를 좀 이상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폭설 소식도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주로 두 종목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노펙스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또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여러분들 이 종목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슈어소프트테크하고 시노펙스 두 종목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 여기 보시면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2500선 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요. 어제는 뚝 떨어져서 2510포인트까지 떨어진 코스피입니다. 큰 지금 주도주도 없고요. 움직이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전략회의가 또 내년도 영업 방향과 글로벌 전략회의가 오늘 회의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차세대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 또 오키스 전자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갔고요. 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우선주도 물론 더 올랐지만요. 이 네오쌤이라든가 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전부 상한가를 치고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CXL 기술 개발 공식하면서 차세대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이 이와 관련한 관련주고요.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놀자가 내년에 IPO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레이디언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주 아이비 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이제 야놀자 상장과 관련된 관련주로서 이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민청 관련주 또 한동웅 인맥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상 우선주라든가 또 대상 홀딩스 같은 한동웅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상 홀딩스, 이정재 관련 또 이정재와 임세령 이 두 사람 관계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민청 관련 관련주들 이런 움직임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웅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이런 두 종목이 여야 간에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신당 창당의 이런 기치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또 오늘 목요일을 우리 성공투자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 전으로 해서요. 제가 좋은 종목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이스해서 오늘도 화이팅하는 성공투자는 목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